나야 오늘 내가 또 만든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다가 널 혼자 두게 된 거지만 아무튼 실은 향수 만들었어 너한테 어울리는 향으로 난 아무렇지도 않아 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조말랭이 도와줬어 참고로 달콤함을 담아봤어 넌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니까 달달한 위로가 될 수 있게 탑노트는 만다린 미들은 야로로 또 마지막 베이스는 클로브 버드야 난 마음에 들어 향이 진짜 너 같거든 하지만 향수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향이 된다고 해 그 사람의 채취가 베이스가 돼주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니 몸에 직접 올려봐야 완성이 된다는 거지 어 맞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코끝에 맴도는 이 향기로 널 기억하고 있을게 너무 초급해하지마 아 그리고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었어 내가 쓰고 싶어서 아무튼 나 갈게 끊어 이걸 얘기하라 감사합니다.